문화재청 700의총관리소가 임진왜란 당시 금산에서 싸운 승장 영규대사와 700의사의 충절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700의총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700의총기념관을 이경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금산 영군평 전투에서 1만 5천여 명의 외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순절한 승장 영규대사와 의병장 조원선생, 700의사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700의총기념관이 건립돼 어제 1반에 공개됐습니다. 700의 의병의 유해와 넋을 모시고 있는 사적재 105호 700의총관리소가 그간의 단순한 추모재양 공간을 넘어 관련 유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 전시하고 기리는 기념관을 새롭게 건립한 겁니다. 700의총관리소가 1970년대 이래 약 40년간 넘도록 특별한 어떤 유저관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척기념관을 새로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유물도 이쪽으로 전부 이전을 해오면서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기념관이 충공됐지만 코로나19로 개간이 연기돼 드디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체 면적 2442평방미터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의 규모로 유물관리수장구와 전시실, 4차원 입체 영상관, 학예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금산전투의 역사와 유물전시, 추모공간 등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전시실은 금산전투의 경과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 전시실은 중봉 조원 선생님의 실물 유물들, 그리고 기존의 사당식의 전통적인 엄숙한 추모공간이 아닌 보다 감성적이고 현대적인 추모공간으로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념관은 700의사의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 전시,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관람객들의 추모공간으로 활용됩니다. 1일 최대 관람객 수 270여 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개간한 기념관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루에 약 270여 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관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700의총관리소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사 연구, 전시, 교육활동을 통해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